Q. 수지와 함께하는 곡은? 네, 일단은 제가 올해 초에 수지 씨와 함께 드림이라는 곡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었는데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정말 깜짝 놀랐고 이 모든 게 다 팬 여러분들 그리고 수지 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너무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일단 여성분과 함께 듀엣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 혼자서도 맨날 듣고 다녔었거든요. 노래가 나오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사랑을 받아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야 하고 싶어. 우리 지민 씨랑 함께 했었죠? 저는 A.O.A. 지민 씨와 함께 듀엣을 하게 됐는데 어밀히 말하면 제가 피셔링을 한 거죠. 저도 처음 이렇게 다른 아니 저도 여자 가수 분과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처음이라 정말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팬디 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뮤비도 그렇고 노래도 좋게 잘 나와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진짜 여러모로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